주체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질문과 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주체는 가능한가라는 답변을 드렸죠 주체는 가능한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불가능한 것은 실체로서의 주체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 자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주체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에 떠밀리는 존재이고 또 우리 사회와 환경이 결정하는 대로 사유하는 존재이고 우리 사유의 틀 방식조차도 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언어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학습시킨 대로 행동할 뿐이니까 사유할 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주체가 가능한가 주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사고를 말씀을 드렸었죠 좀 뭐랄까요 좀 암울한 의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의지로 뭔가 한 게 아니다 그냥 사회 속에서 나는 그렇게 결정되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럼 20세기나 21세기 주체이론은 어떤 방식의 주체를 다루는가 주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락강도 그랬고 바디우도 그랬고 일종의 사건의 주체이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사건의 주체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사건적인 과정과 만나고 즉 폐쇄된 자아의 상태에서 살고 있을 때 그 폐쇄된 자아를 치고 들어오는 그 폐쇄성을 개방시키는 어떤 사건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려고 해도 혹은 우리 사회가 우리 자신을 학습시키는 대로 머물려고 해도 그 고정된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사건이 닥쳐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락강연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증상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랑바디우의 철학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체성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 주체성이 가능하다면 그 주체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자성과 반대말이 될 텐데 그 타자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자가 나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체적인 무언가가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사건으로서의 충격이 증상으로서의 충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우리 자신의 자아의 타자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우리는 주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한정된 의미에서만 주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정된 의미에서만 주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걸로 다야? 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주체라는 게 그걸로 다인가? 결국 나는 없는 거네 나라는 건 없는 것 없고 사건이 있는 것이네 나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 들어갈 뿐이네 내가 타자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일건 사건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일건 어쨌든 나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결국은 지나고 나서야 그 주체적인 과정이라고 바디우가 부르는 주체성의 절차라고 부르는 진리의 절차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주체였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결국 나라는 타자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었던 어떤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걸 후에야 사후적으로 회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라면 결국은 참으로 주체성이나 보잘것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게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찾아오지만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어떤 정체된 상태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정체된 상태가 우리의 존재를 고착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암울하지 않은가 어떤 의미에서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인문학과 정신분석은 우리의 주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과거 인문주의의 시대에 서구 근대가 만들어냈던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자연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라는 그 핑크빛 주체성의 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20세기의 혹은 21세기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색이라는 것이죠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건과 만나서 주체성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주체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체로서의 주체란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체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타자의 욕망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과정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결국은 우상이 지배된다라는 것 우리 각자가 그걸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과정 속으로 우리는 함께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부를 통해서 우상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토대로부터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주체성이 있는가요 주체가 가능한가요 주체적 삶이 가능한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당히 엄밀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공부한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건이 아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차갑게 바라보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갑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외된 존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주체란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 과정의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는 가능하다라는 설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정해서 그로부터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초자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지 그것에 지배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신에게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고정시키고 있는 관념의 기둥에 묶여있는 플라톤의 동굴의 죄수들처럼 쇠사슬로 묶여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외된 존재인지 얼마나 노예와 같은 상태에 빠져있는 존재인지를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주체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체적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 주체성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체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판적인 사유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임상 절차도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환상에 묶여있는지 환상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 나가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동하는 원인들이 타자성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 작동하는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낡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낡은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타자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우리 욕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욕망의 틀 안으로 욕망이 흘러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빠져나가면 무슨 욕망이 들어오고 어떤 주의상스가 나에게 들어오건 간에 결국은 그 틀의 낡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낡은 욕망의 틀을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얼마나 낡은 존재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인지하는 것이 결국은 주체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낡은 언어에 막강한 권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상스가 우리에게 촉발되어서 실제가 우리에게 촉발되어서 흘러들어온다 해도 주의상스, 주의상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쾌락인 것이잖아요 물론 고통이 섞여있는 쾌락이죠 어쨌든 그 쾌락이 일종의 포도주처럼 달콤한 그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게 쏟아져 들어와서 나의 틀을 한 바퀴 돌아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낡은 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염된 술이 되어버린다는 오염된 주의상스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의로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인데 이런 말이 있더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무슨 뜻인가요?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저는 성경의 관점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면 무엇을 거기다 쏟아 부어도 낡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상스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결국 우리의 욕망의 틀이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이 우리의 사유의 틀이 낡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형태에 의해서 어떤 포도주가 어떤 달콤한 포도주가 흘러들어와도 썩은 포도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타자가 마셔버리는 포도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포도주의 주의상스의 강렬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보존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부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라는 것이죠 어떻게 틀을 바꾸는가 하면 틀에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사건을 환대하고 틀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주체이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그걸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틀은 낡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 낡은 언어를 대타자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식된 낡은 언어의 틀이 우리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부장적인 언어가 우리의 존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부장적인 언어의 틀 성소에서는 부대라고 표현하는 포도주 통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소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정신분석 임상이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S1을 발명해내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낡은 틀이 있어요 낡은 틀은 낡은 부대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언어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막강한 언어의 권력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그게 신약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게 예수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S1인 것이죠 그 S1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경험이 마주하게 되는 사건적인 언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S1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분석가가 어떤 내담자에게 당신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는 무엇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그 기표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내담자 스스로가 꿈속에서 찾아낸 어떤 기표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기표가 아주 평범한 기표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표가 진리의 무게를 갖게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너무 흔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 한 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어느 도서관에서 무심결에 읽었던 어떤 시 한 구절의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마디가 하나의 기표가 사건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신앙인 거죠 정신분석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런 새로운 기표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텍스트를 읽는 것이죠 텍스트를 읽으면서 락강의 텍스트를 읽고 락강의 강의들을 탐사해 보면서 거기서 어떤 기표가 나에게 사건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의 낡은 언어의 틀과 고정관념의 낡은 부대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체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